남자 집사님 부탁드립니다. 남자 집사님 부탁드립니다. 남자 집사님이ứ를 돈을 쓴 질문에 대해 드러나오는 답변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남자 집사님을 하고 싶은 흐르는 학교 남자 집사님을 준비했습니다. 남자 집사님에게 나를 꼭 정드려야 할 때 남자 집사님의 소 Pieδó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. 삼천지TV 입니다. 오늘은 요 물건 때문에 왔습니다. 뭘까요? 짜잔. 아 저 꽃이 하나 폈군요. 제가 이거를 어제 구입해 왔어요. 오늘 제 농장에 요거를 심으려고 잠깐 물 주고 있습니다. 요것은 부여의 사비자영농원에서 직접 제가 1시간 반 동안 달려서 가져온 겁니다. 요게 뭘까요? 분홍 5대바리 핑크 5대바리라고 하죠. 꽃이 굉장히 이뻐요. 일본에서 가져오는 모델인데 제가 어쨌든 요거 한 200여주를 구입했구요. 요거 크죠. 대품입니다. 요건 우리 사비 사장님이 멀리 왔다고 서비스로 준 겁니다.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사비자영농원 이라고 나와 있어요. 우선 이거는 제가 물을 주고 가서 밭으로 가서 심어야 겠죠. 오늘 날씨도 덥습니다. 하늘 뭐 푸르스 푸릅니다. 늦은감 있는데 지금 바빠요. 아무튼 분홍 5대바리 요 2년생 삼목무였습니다. 씻는 모습 보여 드려야죠. 같이 갑시다요. 오오오오.